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형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능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전형 일정 마지막까지 체크하시면서 지원 전략 잘 짜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단 표를 보시면 12월 14일까지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기간입니다. 작년에는 4일이었는데 올해는 하루 줄어서 3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시 합격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등록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충원기간입니다. 수시 충원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일이었는데 올해는 하루 늘어나서 7일이기 때문에 비록 최초 합격을 수시에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대학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일이 되면 등록을 마감합니다. 충원 등록을 마감하고요. 28일이 되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들을 정시로 2월 시키죠. 대학들이 그 인원을 발표하는 날이 28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29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원서 접수를 보면 작년에는 1월 6일부터 3일 이상 진행됐는데 작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자연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7일 이상 전형 일정이 뒤로 늦춰졌고요. 올해는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대학별로 좀 주요 대학별로 좀 살펴보면 서울대와 경인교대, 춘천교대는 12월 31일 날 마감합니다.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 눈치 작전을 해서 막판에 한번 지원해보자 라는 생각. 그래서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1월 3일 날 서울대 원서 접수를 하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영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는 12월 31일 날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떠한 모집 단위에 지원할지를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와 춘천교대도 12월 31일 날 마감을 하죠.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올해같이 수능이 좀 되게 불수능으로 어렵게 나온 이론 때에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일단 본인이 성적이 잘 나왔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100분위보다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12월 31일 날 마감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대는 나군에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의 점수구조를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월 2일까지는 국민대, 아주대 이런 대학들이 원서 접수를 마감하게 되는데 제가 올해 보니까 수능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서 100분위가 많이 떨어진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89, 90이면 숙명여대를 정시에 나군에 지원할 수 있지만 남학생들 중에는 이 정도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숙명여대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대 숭실대로 낮춰서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친구들은 국민대가 1월 2일 날 마감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1월 3일 날 원서 접수를 마감을 합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형 기간. 올해 같은 경우 1월 4일에서 1월 11일까지 가군에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요. 나군은 1월 12일에서 1월 19일 동안 면접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다군은 1월 20일에서 27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교대라든지 의외과, 인적성 면접이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 의외과는 1월 5일이고 서울대 사범계열은 1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의외과는 면접이 신설된 의대인데 요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적성 면접 비중이 강화됐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 의대에 갈 기본 점수는 받으셨지만 또 면접도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면접 준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나군에서도 이런 대부분의 교대들이 1월 중순에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시 미등록 추원 합격 통보 마감이 올해 2월 14일까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이틀 더 늘어나서 1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시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등록 마감이 됐을 때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를 하죠.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일에서 13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학들이 정원을 채울 가능성이 좀 더 작년보다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감안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대학에 지원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전형 일정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기간 일정 체크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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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